연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! 뭐야! 연애고식 시작을 하겠습니다. 여자친구 애칭을 돼지라고 한 적 있어요. 돼지야, 벌레야. 번데기도 있었어, 지금. 벌레야? 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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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. 해봐, 박박해하고 있다. 키스를 그들이 오래 하네. 한 장 하는 게 있도록 한 다음에 또 해. 잡고! 늦게 하게, 늦게 하게 이런 느낌으로. 함께 1명이요. 노급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